우리 디아스프라 선교대회가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합창 여러가지 장기자랑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세계 각국에 우리 중국 국민들의 신앙과 문화를 자신있게 보여드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전도하시죠? 그런데 오늘 전도 제목이 뭡니까? 전도 전도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 좋은 걸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내가 얼른 가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러고 얼른 얼른 따라오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쉽게 안 나죠 그런 방해가 어마어마한 것이 전도라는 것인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초신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갑자기 전도가 굉장히 하고 싶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이제 전도를 조그만 교회였는데 대강교회인데 그때 성도들이 얼마 없을 때였는데요 이제 한 집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전도한 사람도 기도를 해주시는데 전도되어온 새신자도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전도했냐고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집사님이 일어나서 제가 전도했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저 집사님 수고했다고 박수치라고 그래서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아주 축하를 해줬고 또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그 집사님한테 잘해주시는지 그걸 보고는 제가 부러워졌어요 어머 나도 박수 받고 싶다 전도회문 저렇게 박수를 해주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얼떨떨한 초신자인데 전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마음을 얘기를 했더니 깨달아지는 게요 내가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전도는 성격 좋고 사람 좋아하고 친구 많고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할 수 없는 체질이었어요 아시죠?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은 봤지만 눈 맞춰서 인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수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앞에서 누가 얼굴 아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얼굴을 돌려서 딴 길로 가요 왜냐하면 마주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게 이제 대인기피증의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증상이었는데 그 정도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무서웠어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두렵고 긴장되고 그래서 전도라는 게 옆집 강아지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을 데려오는 건데 사람을 만나야지 전도를 하죠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제가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깨달았고 그럼 사람을 만나면 누구부터 만나야 돼요? 옆집 사람 몇 년을 같이 살아도 옆집 사람 얼굴 한 번 바라보고 얘기 한 번 안 했는데 옆집 사람하고 얘기하기 시작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저 옆집에 놀러 가리라 아주 그냥 결단을 했어요 말을 걸고 내가 띵뚱해서 놀러 가서 누구냐고 통성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루가 갔어요 이틀이 갔어요 한 달이 갔어요 두 달이 갔어요 몇 달이 갔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는 띵뚱했더니 자 얼굴은 알잖아요 옆집이니까 내가 누구 엄마인지 알잖아요 엄마 수희 엄마 웬일이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갑게 문을 열어주는데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10분을 앉아있었는데 땀이 나는 거예요 와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얘기는 해야 되니까 시험치듯이 앉아서 10분을 그냥 견디다가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이 집 전도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 만나는 걸 텄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워지죠 조금 더 쉬워지죠 이렇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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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다 딸만에 한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평생의 전도 1호가 우리 가족 아닌 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이제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의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 정도로 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전도 열매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박수 받고 싶어가지고 칭찬 받고 싶어가지고 자 그럼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기 보시면 빌리포스 1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는 어떤 교구장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구식구 풀리려고 막 전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전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도 못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도왕이 됐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뭐 뭐 못해서 못해요 이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다 그런데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내 이름 석자 알리려고 박수 받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자체를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우리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때는 그렇게 열매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옆집 전도하려고 그 아파트 복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만나러 다니고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고 정말 좋은 것은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랬는데 교회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약속을 했어요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약속을 많이 안 지키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화를 냈어요 당신 뭐야?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내가 같이 살 때까지 그분이 교회를 안 낳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왜 화를 낼까요? 속상하니까 그런데 왜 속상하죠? 약속 안 지키고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남보다 착하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이다 이런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월감을 바탕에 깔고 아무리 잘해주고 이래도 그 사람 마음이 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자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봐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식도 잘 되지 뭐도 잘 되지 너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데 교회 나오면 나처럼 잘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감동이 돼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지혜를 정하고 내 힘을 자랑하면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선교대 때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이 아덴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지식을 전부 다 변론하고 자랑하고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런 게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내가 질 수 있는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식의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학식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학식을 다 동원해서 전도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실패예요 그 전에는 바울이 전도를 복음을 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낳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데 아덴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그렇게 많은 걸 가르쳐줬는데 성경에 보면 몇 사람만 따랐다고 합니다 되긴 하지만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역사에서 전도의 역사에서 아덴에서 한 설교는 좀 실패다 스스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2절에 보시면 우리 바울이 뭐만 알겠다고요 뭐만 전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하겠다 그죠? 이것만 내가 전하겠다 그리고 이 앞구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전도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전도의 열매가 풍성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못 박히셨죠? 부활하셨죠? 이거를 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참 초신자 때 많은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설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무 감동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예수님 십자가 하면 가슴이 떨려요? 예? 막 감격이 돼요? 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럴 줄 믿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왜 십자가가 아무렇지도 않을까 예수님 못 박혔다는데 피 흘렸대는데 아 그랬어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 집회하시는 많은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전도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대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대요 근데 내가 봤던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나도 제가 이게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누구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 4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그럼 4시간까지는 초신자니까 3시간만 기도해야지 해서 날마다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가 저기 있는데 왜 내가 마음에 십자가가 안 느껴집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가 이 교회의 핵심인 것 같은데 초신자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게 핵심인데 그게 내 가슴에 안 오는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주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대신에 주님 정말 부탁인데요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기가 어렵고 느끼기가 어려운 거 한번 느끼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멸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주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십자가 그 이제 막 그냥 끙끙끙끙끙 기도하자 기도가 안 되는데 앉아가지고 끙끙끙끙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너무 불쌍했나 봐요 이렇게 마음에 십자가가 딱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못 박히셨니 저 아픈 고통을 이기시고 저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 예수님 저렇게 하셨네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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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나고요 10분 20분 기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때는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시계가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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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전도가 씌워져요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이 사여지고 그래서 죄 없다 칭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이 기독교 신앙하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교회에 오라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건데 예수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십자가의 간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하고 끌려올까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 무엇의 간격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간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간격이 넘쳐나면요 말로 설명하지는 너무 병도로 힘들고 세상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잡고 너무 아프죠? 예수 믿으세요 이 감격으로 손잡고 그 말만 해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마음이 스르르르 녹아나는 거예요 말로 장황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어도 말로 장황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내 속에 십자가의 간격이 넘치고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간격이 넘치면 그 사람 상황이 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사하죄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고통이 사해지고 영생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손 하나 잡고 그렇게 전하면 저 사람이 뭔지는 몰라도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십자가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말은 하지만 내 십 년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데 가보면 그 공통적인 주제가 늘 있는 주제가 있어요 참 오랜만에 만나서 이 사람 봐서 저 기쁘고 저 사람 봐서 기뻐서 아유 반갑다 반갑다 하면서 몇 시간 앉아서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주제가 그래요 내가 옛날에 뭘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격이 솔직한 사람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교양 있는 분은 또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은근히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이렇게 머리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자기 자랑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어때요 앉아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안 해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얼굴이 살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또 질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살 어두워지니 이래가지고 생각을 하요 난 무슨 말 할까 우리 손자가 어디 가서 뭘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고 사모학생 됐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럼 그 옆에 사람이 또 아 그래 너무 좋겠구나 하면서 같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지난번 뭘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데 돈 엄청 벌어가지고 걔는 중국에 집을 몇 채 사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해요 절대로 안 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게 정말로 없는 사람 어때요 속이 상에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봤더니 믿음 좋은 사람들 전부 다 세상 자랑하고 나 정말 교회 안 나올 거야 내일부터 나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에서 집 사고 빌딩 사고 두고 보자고 여러분들 교회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은근히 내세우고 그 자기 자랑하고 내세우면요 같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져요 성경에 보면 약함을 자랑하라 그러죠 우리 사역반에 보시면 약함을 자랑할 때는 은혜가 있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면 은혜가 없어진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사역반에서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교회와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죄 속에 빠져서 늘 죄를 짓고 늘 내가 잘난 거를 얘기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내 배경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말하고 싶은 이런 교만이죠 교만이 속에 가득 차있는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상대방이 그거 알잖아요 그 잘난 사람이 전하는 복음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 내가 얼마나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책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도 기뻐하지 않죠 그건 마귀가 주는 거고요 이런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누가 구해 주셨어요? 예수님 구해 주셨어요 죄 없다 해줬잖아요 의인이라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사실은 내 형편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신분증 주소 우리가 의인으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경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된 금지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감격이 넘친 사람은 이것이 넘쳐요 내가 죄인이라 해서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인은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런데 이런 나를 구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 오면 아 교회에 와서 어떤 간증을 들었더니 저 사람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더 어렵게 산 사람 너무 많네 나는 그 중 낫네 그래서 행복해요 이게 어떤 거죠? 교만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행복한 것은 교만이에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르게 살 따름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어렵게 살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초만함이 있으면 가장 부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는가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감격이 넘칠 때요 세상 것이 부럽습니까? 주님밖에 안 보이는데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간증을 할 때 나는 월급 150만 원 받는데 이번에 우리 주인이 내가 일 잘한다고 250만 원 주더라 이러면요 그 얘기 들으면 같은 진짜 진심으로 축하가 됩니까? 기분이 잘 나빠지죠 아우 속상해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대여 받구나 하나님 나는 비록 적게 받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동행하는 자녀되게 해주시고 그나마 건강 주시고 그나마 일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자기 월급 받는 거 많이 얘기하고 많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받는 사람 귀가 온매 기숙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나를 높이려고 나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간격이 넘친다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몰라서 10만원 20만원 더 벌려고 바둥거리는 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때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이제 전도하러 가면요 그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탄이 안 놔주잖아요 방해가 많아요 핏박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간격이 있는 사람은 이 핏박에 좌절할까요 극복할까요 극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매를 주셔요 그래서 저는 전도가 쉽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엎드려서 주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각오와 감동으로 나가면요 전할 자가 그냥 눈에 띄고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셔요 그럼 교회가 좀 와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방해가 많다고 그랬죠 저도 이제 뭐 전도왕이 될 정도로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말도 못하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찾아갔죠 십자가의 간격을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 사람은 니네들 나 잘난 내 사람 내 말 들어가니라 주님 저 사람 주님께로 오게 해주세요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간절히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저는 1대1 성경 펴놓고 공부도 가르쳐요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방해가 많았어요 어떤 방해가 많았는가 하면 하루는 제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띵띵띵띵 다 하면서 집집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애기 엄마가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준 사람 너무 많죠 계속 열어준 사람이 있다고요 기도하고 가면 문을 딱 열어줘도 임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봤는데 제가 어렵죠 임신해서 몸이 힘드시죠? 불편하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처음 만나서 그래서 이제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오겠대요 얼마나 횡재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7시 수요일 예배니까 6시 반에 내가 이 집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그 집에 모시러 가세요 띵띵띵띵 했더니 왠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구야 하고 그 새댁이 안에서 임신한 임산부가 나오는데 나를 보더니 아른 척을 안 하고요 눈을 싹 돌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 그냥 좀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겪으니까 아 또 화장실 들어갔구나 그래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오면 같이 모시고 가야지 이래서 기다렸어요 10분을 기다리고 20분을 기다리고 30분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이제 예배가 시작을 했어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한 시간을 넘게 그 현관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 넘게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그 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나를 보더니 또 이래가지고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고 뭐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완전히 사람을 개무시당했잖아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려가지고 교회가 가까웠어요 교회 가서 다 사람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끙끙한데 어머님 나는 너무 속상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막 원망을 했는데 예수님 그러시더라 너 그게 뭐 그리 아프니? 마음 조금 상한 거잖아 손가락 다쳤니? 발가락 다쳤니? 팔 하나 잘라졌니? 그게 그렇게 아프냐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프신데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셔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더라 전도를 하면요 걸레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밀치는 사람도 있고 안에서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핍박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탄의 결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을 구원하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기겠어요 사탄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하러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자 전도의 열매 풍성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의 연애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바랍니다 그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cre 된 은혜가 erected 39 elder 저도 복합하기 Contract 너 oner